식혜다? 뭐 계란 식혜가 얼마나 먹었냐? 계란 식혜는 그냥 끝났네 지금 집에 다 먹었어 식혜는 사진이가 몰라먹었어 흙 먼저 드세요 자, 빨리 빨리 갑니다 스킬, 스킬, 스킬 화려한데? 아, 이거는 카피캣이죠 이건 맞지가 아닌가요? 어디야? 이거 맞아요 지금? 너무 시끄럽다 찰지게 놔야돼 감질맛나 손가락 귀엽다 잠깐만 오케이 이겼어 끝났어 괜히 졌어 너는 야 너 진짜 너 여기서 지잖아 그러면 20 아래 놔 어디 가서 아이큐 적을 때 20 아래로 내려가야 돼 한 자리 쓰다 이제부터 근데 생각보다 운색을 해 근데 생각보다 운색을 해 당당하게 네 네 이거 안 되죠? 안되죠 3-3인데요 그러면 여기다 누르면 되죠 약올려 약올려 거기야? 샷추가 재밌었어요? 되는거죠 이거는? 안되요? 모르겠어요 3-4하는거 되나요? 전 뭘 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싶으면 하세요 하실까요? 위험하네 뭘 위험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끝났어 제가 저기 넣은 순간 너 새끼손가락이 되게 섹시하다 왜 끝났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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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여줄거야 얘가 끝내줄거야 4개 됐잖아 그런데 4개는 상관없어 진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구나 4개는 상관없는거 아니야 나 책에다가 그려가게 했는데 형 여러분 어떻게 기르려고 패배자 아 이렇게 5개 넣은거지? 이제 한거야? 아 맞다 5개 넣은거지 아이씨 식혜 하나 더? 아니 계란? 계란? 지금 계란이잖아 지금 이게 계란 아 아까 물 먹자 그래서 뭐야 식혜 계란? 아이씨 아이씨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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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